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4월 18일 수요일자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닥터케이입니다.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1.07% 상승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0.88% 하락한 그런 모습이죠. 자 외국인 오늘 거래소에서 플러스 3,492억 매수 기간 538억 매수 자 코스닥에서는 마이너스 1000억대 매도 오늘 선물도 4,300개억 정도 매수라는 하루죠. 자 닥터케이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상승하려면 기간 외국인 쌍그림 해수 들어오면 강한 상승세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오늘 장대 거래시험에서 자 60일 돌파했고요. 자 이제 120일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. 자 120일에 장은 약간 받는 모습이나 오늘 강한 상승세 이루어졌다. 자 갭 상승 이후에 쭉 상승하다가 좀 밀려졌었는데 다시 반등 시도 나오면서 마무리 했으니까요. 오늘 거래량 동반된 양봉 모습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갭 상승 이후에 쭉 좀 밀려버리는 모습 자 900 인근이 정고점 라인이다 보니까 물론 여기 최고점이 있습니다만 여기 정고점 라인에서 돌파시도 나왔으나 힘없이 좀 밀려버려서 오늘 코스닥은 좀 좋지 않았죠. 자 코스닥은 오늘 외국계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. 자 오늘 오래간만에 기간 외국인 쌍그림 해수 들어와 주니 오늘 코스피 시장 모양 더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선물도 플러스 4300개학 정도 들어왔으니 오늘 상승 강하게 했죠. 자 닥트케이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맨날 같은 소리하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루틴인 것입니다. 일상적으로 체크해 나가야 되는 부분 또 뭐가 있죠? 네 그렇습니다. 프로그램 매매주의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플러스 2천억 가까이 프로그램 순매서 들어왔죠. 자 여기 보시면 베이시스 베이시스는 지금 좀 축소됐습니다만 거의 1,940억 정도 순매서가 들어와 주니 우리나라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? 기간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는지 봐라. 그리고 선물 환매수 들어오는지 봐라.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잡히는지 봐라. 자 그것이 다 맞아떨어지니 이렇게 강한 상승세 나온 거지 않습니까? 자 그러니까 매일 같은 소리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체크 포인트니까 하나하나 잘 체크해 나가셔야 되겠죠. 자 오늘 그러면 장중 동향 한번 보자면요. 코스피 시장 지속적으로 외국인 오늘 매수세 들어왔었고요.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매도세 그리고 선물은 자 매수세 거의 거의 8,600개까지 들어왔다가 조금 중반 이후로 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고점대에서 조금 밀리는 그 사항이 이렇게 선물 외국계 매도 때문 선물 외국계 매도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. 자 그리고 또 뭘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? 예 그렇습니다. 장중 미국 다우존스 선물 그리고 나스닥 선물 사항 보셔야 된다 말씀 드렸죠. 자 현재 플러스 0.15%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중이고요. 자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.15% 하락하지 않고 있으니 자 전일도 상승 전일도 상승했는데 지금도 상승 출발하고 있으니 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악재가 될 만한 사항은 아 없었다 그렇게 판단해 나가시는 겁니다. 자 그러면서 또 아시아권에 악재는 있었는가 아시아권 또 동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. 그러면 니케이 오늘 플러스 1.42% 강한 상승세였고요. 자 상해 종합도 0.76% 상승 자 조점 을 깼으나 재빠르게 들어올리는 모습 자 전일 아 다우존스가 0.87% 상승했었죠. 그죠 아 다우존스도 여기 아 60일만 돌파하고 나면 25500까지도 상승 시도 나오고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살짝 주고 재반등 넣으면 아 이제 추세 아 전환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 나스다 플러스 1.74%로 강한 상승 나왔거든요. 역시 나스다이 더 강하다는 말씀은 유효하겠고요. 자 독일도 강한 상승 자 우리나라도 지금 아 남북한 그 회담이 한 1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종전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 뉴스들도 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 우리나라에 결코 비핵화 남북한 화해 모두가 아 조그만 이슈가 아니라 아주 큰 모멘텀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닥득해 말씀 드리고 있었습니다. 자 그러한 부분들 아 미국이 아 지금 관세정쟁 이것만 약간 아 완화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우리나라 충분히 상승세 좀 돌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 좀 지켜보기로 하구요. 개별 종목 하나 좀 체크해보자면요. 오늘 삼성전자 강하게 아 SK하이닉스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2.76이니까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자 여기서 가볍게 밀리고 돌파시도 나왔고 아 전일 말씀 드렸죠. 여기서 지지되고 강하게 돌파시도 넣으면 좋다. 우리나라 반등시도 넣으려면 삼성전자가 죽어서는 안되고 강한 돌파시도 넣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자 시장이 강하게 돌파시도 넣으니 삼성전자도 260만원에 저항대 인근으로 강하게 지금 돌파 나왔습니다.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계에서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고 기간도 지금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죠. 자 하이닉스 자 오늘도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잡히는 것 같습니다. 하이닉스도 자 눌림목 줬고 재반등 가능하다 했는데 반등시도 나왔구요. 자 일단 건설주에서 오늘 아 급등이 나왔습니다. 현대건설 여기 보시면 어 뽑아놨죠. 현대건설 야 하루 밀다가 갑자기 9% 급등 자 장대양봉의 장대거래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. 아 전일 그만큼 팍 죽여놓더니 오늘은 9% 날랐습니다. 무슨 뉴스가 있나요? 남북 경협 기대감의 건설주 와 급등했다 자 그렇게 나오네요. 자 오늘 외국계 뭐 수매수는 안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기간에 오늘 매수세 좀 잡혔고 남북 경협 관련해서 건설주가 날랐다. 자 GS건설도 고점에서 다시 고점 부위로 다시 뛰어오르는 모습 철강이 건설이 건설이 좋아지려면 철강도 당연히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포스코 지지부진하던 모습에서 거의 5% 가까이 상승했습니다. 참 이것은 뭐 탁트케이가 보지말자 했는데 날랐으니까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. 자 현대제철도 지지부진하던 모습에서 강한 반등시도 자 그리고 석유화학주 좀 강한 모습 은행주 강한 모습 자 내수주도 강한 모습 자 제약 관련해서 좀 약한 모습 자 그리고 조선주는 막 쏘쏘네 그죠 조선주도 좀 빨리 이렇게 급등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급등 한번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 지금 조선주 보시게 되면 외국인의 일방적인 매도 기관의 매도 자 오늘도 보시게 되면 뭐 약한 매수세 정도로 들어와 있는데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주가 뭐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조선주가 수주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경쟁력 약화 이런 부분들은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파 시도 나왔을 때 시장이 좀만 받쳐졌으면 턴 어라운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지금 접근이 돼 있는데 지속 하락 중입니다. 그러나 업종별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온다면 낙폭이 좀 과하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이트 아닙니까 스트레이트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반등이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다. 왜냐하면 탑트게이가 말씀드렸던 출시 기초강의 보시면 업종 내 수납매 또 업종별 수납매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가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수납매 형식으로 돌아서는 모습에 관심 좀 가져보자 말씀드렸고 이렇게 한방 팡팡 치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전기전자도 돌려내기 시작한다 말씀드렸고 하이닉스가 먼저 돌려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듯이 자 전기전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죠 전기전자가 우리나라 주가 상승할 때 주도주였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주는 눌림목이라기에는 너무 이제 좀 그랬죠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그 바톤을 받아서 내수주 내수주들이 또 갔죠 자 그리고 건설주 턴아라운드 하는 모습 보인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주들 석유화학주들 그 다음 바톤 이어받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이런 철강주들 이렇게 턴아라운드 하는 종목들 내지는 업종별로 수납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지수가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히 올란업종이 조정을 받으면 그 조정받는 틈을 타서 또 수납매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내수주가 이렇게 쭉 간다든지 수납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닥터케이가 관심있게 보는 것은 IT가 다시 돌아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IT 좀 잘 보시자 그랬고 그 다음에 내수주 잘 보자 그랬고 석유화학주 잘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주도 턴아라운드 한번 했으니 조선주도 이제 한번쯤 돌았을 때 됐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반등 좀 강하게 한번 넣으고 눌리목 약하게 받고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세로 완전 턴 턴 하게 된다면 지금은 시장 다시 한번 잠깐 체크하자면 자 이제 박스권에서 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여기 전고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돌파 위에 약간 눌려주고 이 전고점까지 강한 돌파 시도 넣으면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마 수납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우리 조금 힘들게 만들고 있는 우리 조선주들 빨리 좀 돌아서기를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주식시장 좀 턴 어라운드 턴 어라운드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박스권에서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하니 서서히 여러분들 투자를 조금 확대할 분들은 서서히 준비를 좀 하시다가 적절히 분산 두자 두세 종목 이상 분산 하시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베팅을 해나가도 될만한 타이밍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닥터K가 시간을 좀 내서 코스피 업종 대표주 그리고 코스닥 업종 대표주들 분석을 좀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은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도 상당히 낙폭 좀 있죠 그죠 코스닥은 좀 하락을 했으니까 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 오늘처럼 기간 외국인의 쌍거리 매수세 들어온다면 강한 매수세 동반될 수 강한 상승세 동반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코스닥도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반되어야만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선물 환매수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프로그램 매매도 플러스 계속 유지된다면 강한 상승세 지속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죠 장중에 외국 미국 다우선물 나스닥선물 상황 급락이 있는지 여부 잘 체크해 나가시고 아시아권 아시아권 니케이나 상해종합에서 급등락 있는지 여부 체크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되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신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